쿨톤 같은 자요? 정확히 뭔지 테스트를 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저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핑크를 많이 바르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쿨톤 같다고 하더라구요 쿨톤인 것 같아요 주황색 같은 건 잘 안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끊겨요 가야돼 시간이 왔나봐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굿나잇 굿나잇 가.. 가지 말라고 조금 피곤해서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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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